오늘 문재인 대통령 연설 내용 중에 한 가지 요즘 청와대 주변을 싸고 돌아가는 분위기와 관련해서 의미 있게 지켜볼 만한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 투톱을 교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중에 이 내용 한번 시청자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시죠. 지난주에 통해 경제적 구조와 무역 분쟁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서 더욱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롭게 경제 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청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 보완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말에서 경제 투톱 교체, 이 움직임과 맞물려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 대목을 잘라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사실 투톱의 책임론 이야기, 교체 이야기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보완적인 이야기를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물론 이중적인 의미로 교체설을 함의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난번에 최저임금 이때 소위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극심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오히려 그 분야에서 줄어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랑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그 뒤에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뻔히 예견된 부작용인데 그거를 갖다가 밀어붙였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보완적인 부분을 충분히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소위 포용 국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 최저임금 국가처럼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유연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좀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 안에서도 이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교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안에서는 그런 일 없다, 강력하게 부인했었는데 기류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김동연 부총리의 후임 인사 검증이 시작됐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복수로 검증 대상이 올라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이런 언론 보도가 오늘 조간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그랬더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 아침에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국무조정장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좀 거취에 관련한... 조심스러운가요? 언론에서 많이들 저 언론에 다 써놓고 나서... 하하하하... 최근에 경제 상황이나 고용 상황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그런 심장이 오해 없겠습니까? 그런 단계나 또 그럴 때가 될 때까지는 제가 지금 예산 심의를 포함한 제가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년 반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쨌든 경제부총리는 또 수시로 공개석선이 나타나고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앞에서 주도해 나가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김동연 부총리하고 상대가 안 되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훨씬 자주 언론에 노출이 되는데 김부총리는 어떤 현안에 있어서 언급을 꺼린다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언론이 다 써놓고 이제 와서 뭘 물어보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지난번 국회에서 질문이 왔을 때도 거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면 제 거치가 대수겠습니까라는 얘기를 수차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취임되고 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행보를 보게 되면 본인의 자리에 대해서 연연하는 모습이 크게 보이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경제관료 출신이기다 보니까 현재 청와대에서 장하수 실장을 비롯한 경제의 정책을 짜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관료 사회를 완전히 틀어질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들을 중간에 조율하는 역할들을 담당했던 게 아마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확한 합의점을 이루지는 못했던 측면이었던 것 같고요. 언젠가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거치 부분을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김동연 경제 부총리나 장하수 실장 중에 누구 한 사람만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했다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아마 두 인사 모두에 대해서 동시 교체 얘기가 강하게 거론되고 있고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인사권. 그러면 SBS 청와대 출입기자 정유밀 기자와 제가 오전에 전화통화를 해 봤습니다. 청와대 기류는 어떤지 정말로 교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정유밀 기자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 두 경제 수장들, 경제 투톱에 대한 교체 설에 대한 사실 여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검증 후임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저희도 확인을 한 사실이고요. 누구를 결정할지, 그 시기는 언제일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내용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청와대에서는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제, 그제 조간신문에 났을 때는 확실히 반응이 좀 약했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었다가 그제 반응은 들어본 바 없다였으니까요. 확실히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는 기자들도 직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입니다. 홍 실장은 당초 개각 때도 1순위로 장관 후보에 많이 이름이 오르내렸던 인물이거든요. 홍 실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검증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그 외에 임종용 전 장관이라든지 윤종원 경제 수석 등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검증에 들어갔는지는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하성 실장을 교퇴한다는 거는 바로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는 거냐 이렇게 바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장 실장이 기존에 문재인 친문 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이 정부에 있어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함없이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그 이야기를 청와대 기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사실 경제 기조입니다. 기조라는 건 정부를 바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조는 바꾸지 않을 거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대통령이 그날 언급을 들으면서 특별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런 반응보다는 그냥 기존에 해왔던 말씀을 계속하신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정유미 기자의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인사는 어쨌든 대통령이 인사를 단행해야 바뀌는 것이고 언론에서 보도할 때는 이른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 정도만 시청자 여러분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기국회, 예상국회는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바꾸더라도 그때 가서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넘어가고요. 정리하셨어.